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명목요철학원 기획사 부장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상반기 목요철학 이문포르 마지막 날이고요. 또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고 꾸준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 원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개명목요철학원 혹은 대구시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하셨는데 변함없이 이 자리 또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 792회 목요철학 이문포럼 시작 전에 저희 목요철학원 백성균 원장님의 인사 말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성균입니다. 시작이 끝이라고 하더니만 어제같이 시작을 했는데 오늘 마지막 입문 강좌가 되겠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는 차문화 강좌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 여러분들 중에서 대체적으로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임문포럼 강좌가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이번 주에도 또 듣고 이 자리에 썼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지난주일에 약간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마는 왜 서양 이런 임문학만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오늘 다시 이 대풀이에서 참여하신 시민 여러분들께 혹은 댁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신 시민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동네 임문학에서 대학임문학이라는 그런 이름을 걸고 시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들은 세계 문명사 전체를 일부를 하려고 계획을 해왔습니다. 그 출발을 한국 문화사였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한국의 역사 1년 동안 내내 한국의 문학 1년 동안 내내 한국 사상 1년 동안 내내 그렇게 해서 신화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신나도 한국 신나에서부터 일본, 중국, 중동, 이집트, 그리스 이렇게 거쳐오는 동안에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들으신 시민 여러분들은 뜬금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문화사적인 고찰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 방식은 전국에서 서울에도 어느 강좌에도 이런 계획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렇게 긴 안목, 긴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는 줄 압니다. 저희들은 이 특이한 이 대구라는 곳이 종전에는 교육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지적 열정, 지적 욕구 얼마나 시민들이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수이지만 우리 대학의 뜻과 시민의 고상한 뜻을 하나로 이어서 길게 안목을 보고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무지개, 우리 목철원의 상징은 무지개입니다만 무지개에는 땅과 하늘을 잇고 있습니다. 사람과 생명을 하나로 잇는 줄입니다. 세계 어느 구석구석에 가도 무지개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무지개들은 다 땅과 하늘을 잇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 한자리에 있지만은 우리의 이상, 우리의 생각은 하늘에 이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어렵게 들리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동참해 주심으로써 대구 시민의 자부심과 저희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하루 이틀 만에 이런 인문화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면 사실 거기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시민의 이식을 우리는 높게 평가하면서 이 하루에 우리의 정성을 다 글러우고 그럽니다. 시민 여러분 늘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용기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원장님께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전달하는 이유는 굳이 저희 모교철학원 인문강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수많은 인문학 강좌를 들으시고요. 또 지자체별로 이루어지는 인문학 강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의 말씀을 우리 원장님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그 인문학을 상품화해서 이렇게 귀하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건 아닙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상품으로 소비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문학 강좌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의식적으로 바뀌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듣는 이유는 이렇게 들음으로써 그 대상의 어떤 텍스트, 고전, 내용들이 어떤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스스로 고민하게끔 하는 스스로 생각해보게끔 하는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변화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함께 해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들리더라도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한 번 해보시고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언제든지 그것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요. 지난 시간에 로벤스를 통해서 만났던 프레시안 인문학습원의 노성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프로필은 지난번에 또 소개를 드리고 했기 때문에 시간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오늘 제792회 렘브란트 빛과 그림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성도 인문학습원 교장선생님을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빛집화가 렘브란트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렘브란트가 물감을 너무 막 써가지고 욕을 많이 얻어먹었다고 그래요. 10세기 렘브란트 화가들은 아주 용제를 매끈하게 써가지고 그림을 완성하고 나면 표면이 거울처럼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 찍기도 힘들어요. 앞에 서면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제대로 감상하기 힘들 정도로 번들거리는데 그걸 미덕으로 삼았는데 렘브란트는 물감을 뭉텅이로 턱턱 찍어바르듯이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의 주인공 옷이 너무 물감 때문에 우들두들 해가지고 견과류 강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는 렘브란트가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림 속 인물의 코를 붙잡고 그림을 이렇게 들 수 있다. 뭐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17세기 초 화가들의 그림 사례를 볼까요? 노란 화살표를 쳐놨는데요. 노란 화살표 속에 뭔가가 보이십니까? 사람 얼굴이 들어있네요. 여기도 사람 얼굴이 되어 있습니다. 팔레트를 든 여류 화가의 모습이 도대체 몇 개나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사이즈도 크지 않습니다. 손가락만 한 사이즈 속에 유리구가 달려있고 그 안에 화가의 그림 그리는 모습 팔레트 이젤 그리고 벽에는 완성된 그림들이 보입니다. 이 그림 렘브란트 야경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 중위인데요. 중위 옷자락 여기다 견과류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 수 있다. 그랬다고 합니다. 이 중위 옷 보이시죠? 렘브란트 야경 조금 전에 후반부에 진행될 질문지를 읽어봤는데요.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다루기는 힘든데 우선 그림이 좀 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 화살표에 인물이 두 개 들어가 있죠. 왼쪽에 여기는 인물이 잘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벽에 사이즈 맞추느라고 그림을 잘라냈어요. 이런 변화가 있었고요. 이걸 야경 야간순찰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은 야간이 아닙니다. 주간입니다. 그리고 건물들 사이에 낮에 빛이 스며들면서 이걸 극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이 그림에 대해서는 초상화 단체 초상화 집단 초상화의 분야에서 최초로 역사화의 지위를 획득했다 이런 평가를 든다고 하는데요. 원래 같은 시기에 42년도에 같은 시기에 많은 집단 초상화들이 그려졌는데요. 전부 소분 가서 단체 졸업사진 찍듯이 나란히 늘어서서 자기 얼굴 내밀고 유니폼 입고 서 있는 그런 단체 초상화 에서 렘브란트는 여기에 어떤 스토리를 집어넣었습니다. 줄거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차렷 자세로 졸업사진 형식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동네 순찰을 돕니다. 자 한 바퀴 돕시다. 했더니 사람들이 슬슬 준비 차려서 뒤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스토리입니다. 역사화 이 작품에 대해서는 무수한 해석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지를 봤더니 트리플 박사 조금 전까지 36살 이건 26살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이걸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와서 급히 질문에 대답을 드리기 위해서 얼른 그림을 집어넣었습니다. 26살 32년 완성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 때문에 거의 성공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해부학 실습 또는 해부학 강좌 장면에서는 좌우 대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강의자 트리플 박사 오른쪽에 시커먼 옷 입은 트리플 박사 모자슨 분이 있죠.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선 학생들 학생들은 사실은 전부 다 의원들입니다. 이분들이 교양 강의를 듣고 있는 중이에요. 트리플 박사는 여기서 오른쪽 밑에 책을 한 권 펼쳐놨어요. 이 책이 배살리우스입니다. 해부학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이 왜 잘못됐는지 팔을 찢어가지고 거기서 겸자로 신경과 인대를 찝으면서 움직여 보입니다. 그래서 겸자가 움직이는 데 따라서 두 번째 손가락이 까딱까딱 죽은 사람인데 또는 네 번째 손가락이 까딱까딱 그걸 실제로 목격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기 왼쪽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의 표정 시선 시선이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팔을 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른쪽에 책을 보고 있어요. 이 책이 이론입니다. 이론이고 겸자가 찍고 있는 팔은 실습입니다. 그래서 실제와 이론이 어떻게 다른지 책으로 학습된 지식이 과연 오류로부터 자유로운지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박사 트리플 박사에 박사 논문이 이거예요. 손가락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박사 논문입니다. 자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맨 왼쪽에 있는 아저씨가 새로 추가가 됐고요. 마지막에 그래서 약간 어설프죠. 다른 사람보다 약간 핏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사람은 모자를 썼다 벗었습니다. 장바구니에 모자 쓰고 있으니까 트리플 박사가 약간 죽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벗겼고요. 자 이런 변화를 우리가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하나의 줄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역사화가 렘브란트 역사화라는 것은 역사를 역사 주제를 다룬 그림이라는 뜻이 아니고 스토리 이야기가 있는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아 를 우리가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 히스토리아 히스토리아가 그리스어로는 스토리인데 그래서 성서역사화 신화역사화 역사역사화 이런 식으로 다시 쪼개서 구분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 미술 성서역사화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착한 사마리아인 판화인데요. 말 타고 왔습니다. 와서 사마리아인이 구한 다친 사람을 말에서 끌어내립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은 어디 있을까요? 저 문 밑에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이제 아마 여관 주인인 것 같아요. 여관 주인하고 흥정을 합니다. 제가 제가 돈을 좀 드릴 테니까 나을 때까지 잘 보살펴 주십시오. 이런 장면이죠. 그리고 그 광경을 왼쪽에 있는 투구 쓴 아저씨가 창밖을 팔을 괴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자연스러운 소재가 하나 참가가 되어 있고요. 이거를 유화작품으로도 남겼는데 여기서도 개만 빠지고 다른 소재들은 좌우가 이제 바뀐 구성으로 똑같이 제연되고 있습니다. 개만 빠졌죠. 다른 건 똑같아요. 암탉도 두 마리 있고 저 뒤에 물 깃는 사람도 있고 다 똑같습니다. 닭 두 마리 보이시죠. 그리고 말을 타고 지금 피투성이에요. 머리도 깨지고 목에도 피가 잔뜩 묻어있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서 말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이 다친 사람 다친 사람은 두 손을 모으고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뭘 응시하고 있을까요? 혹시 오른쪽 위에 있는 사람과 눈길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닐까요? 싶은데요. 흥정하고 있는 사마리아인 그러네요. 왼쪽 밑에 다친 사람과 오른쪽 위에 투구를 쓴 남자는 무슨 관계일까요? 이 사람이 혹시 오른쪽이 왼쪽을 다치게 한 가해자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 가해자가 한 발 앞서 이곳에 숙박을 하고 있는데 뒤늦게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얻어서 도착한 상처 입은 사람이 눈길이 마주칩니다. 우연히 마주쳐서 놀란 표정으로 두려움에 떠는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네요. 그런 느낌이에요. 판화에서도 똑같고요. 이 두 사람의 관계 이거는 괴테가 처음으로 지적했고요. 그 이후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렘브란트는 종교 주제를 다루면서 성서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상력으로 여관에서 하필 그 못된 놈을 마주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상상력으로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고 나가서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실적인 갈등 상황을 부수로 해석하는 작업에 재능을 발휘했다. 두 번째 역사화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이 그림은 너무나 유명하고요. 무릎을 꿇고 등을 돌린 아들 그리고 어깨에 손을 얹는 아버지 아버지의 표정 눈이 거의 실명한 것 같아요.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두 손이 그의 시각을 대신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큰아들이겠죠. 큰아들 지금 기분 안 좋습니다. 집사인가요? 그리고 이 화면에서 가장 밝은 빛은 아버지의 이마 그리고 아들이 등을 허루만지는 아버지 두 손 떨어져 있습니다. 이 작품을 지배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침묵입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누구도 입을 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동안의 편력을 보여주는 두 발바닥 있고요. 렘브란트가 역사화를 다루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들 그 도판이 빠졌네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지가 바로 루글에 있는 바세바 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바세바 이야기는 구약선서 우리아의 아내 다윗 왕이 점지를 해가지고 남편을 사지해 보내고 왕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죠. 그 바세바 인데요. 바세바의 목욕 장면은 중세시대부터 자주 그림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목욕하고 있는 바세바를 훔쳐보고 있는 궁정 베란다 의 다윗 왕 여기서는 그 모든 정황이 생략됐습니다. 그리고 집중되었어요. 어디로 집중되었을까요 바세바가 지금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등하죠. 거절하면 일가족이 몰살입니다. 그렇다고 수락을 하자니 또 여러 사람이 이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유모는 모른 척 발가락을 닦고 있고요. 바세바가 들고 있는 오른손에 들고 있는 다윗 왕의 편지 이 편지의 한 자락이 살짝 뒤집어져서 글자 가까이서 봤던 글자를 읽을 수는 없습니다. 글자처럼 껌껌껌한 것이 보이고요. 봉인했던 빨간 밀랍 흔적이 흔적이 보입니다. 이것을 쥐고 어쩔까 마음을 뒤집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접었다 편지 위에 떨어져 있는 명암 흔적들이 고뇌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왼손 지친 듯이 버티고 있는 왼손 밑으로 헝클어져 있는 천의 주름들 이런 모티프가 성서의 역사화의 줄거리를 풍부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말을 닦고 있고요. 한편 루벤스가 그린 바세바를 봅시다. 바세바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 옷을 벗고 장진구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또는 목욕을 다 하고 옷을 껴있고 장진구를 패용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흑인 노예가 다윗왕 저 위에 다윗왕 보이십니까? 왼쪽 위에 조그맣게 베란다 위에 서 있죠. 양반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립니다. 등장인불도 많아졌어요. 개도 한 마리 있고요. 분수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시종이 편지를 가져오자 뭔가 신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라면서 발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루벤스예요. 루벤스와 렘브란트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완성된 두 거장의 스타일이 서로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루벤스의 경우에는 리액션이 바깥으로 드러나요. 그렇지만 렘브란트의 경우는 반사행동이 내면화됩니다. 바세바 목욕 바세바 목욕 이거는 바세바의 갈등을 표현 심리적 갈등을 표현하는 건지 몸매를 자랑하려는 건지 참 헷갈립니다. 수산나이 목욕 자 바로크 시대 때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바로크 시대의 종교 미술 주제 가운데 가장 많이 다루어졌던 주제가 뭘까요? 우리가 바로크 시대 종교의 시대 교회의 시대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그리스도 십자가 책형 마리아와 아기 예수 삐했다 뭐 이런 거 아니겠느냐 아닙니다. 그건 다 20위권 밖이에요. 바세바의 목욕 수산나이 목욕 목욕 장면이 1, 2위를 다툽니다. 이건 이제 제가 그냥 느낌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안톤 피클러가 두 권짜리 바로크 주제들 이라는 두툼한 책을 내서 거기에 싹 다 통계를 잡았어요. 목욕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목욕인데요. 수산나 돈 많은 여잔데요. 백합 이라는 뜻이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사람들 싹 다 물리고 정원문을 걸어 잠근 다음에 혼자서 목욕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두 할아버지가 탁 튀어나옵니다. 두 분이 다 요즘으로 치면 판사들이에요. 판사 재판관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툭 튀어나오더니 우리하고 같이 잡치다. 이렇게 욕을 해요. 만약에 요청을 거부한다면 수산나 당신이 어떤 남자하고 종하고 불륜 우리가 목격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겠다. 넌 그러면 어차피 돌맞아 죽는다. 돌맞아 죽기 싫으면 우리와 같이 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절차절명 수산나가 그림 바깥을 내다봐요. 이런 수산나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림 바깥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림 바깥 당신네들 구약성서 외경에 수산나서 다 읽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 눈빛 을 통해서 우리는 성서적 사건의 증인으로 사건에 동참하게 됩니다. 무서워요. 소포클래스 오이디푸스 왕 오이디푸스가 자기 어머니 테베 왕이 돼가지고 어머니 이오카스텔을 번쩍 들고 침실로 들어갑니다. 이제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진상단이 벌어지려고 그래요. 오염이 벌어지려고 합니다. 오염 오염이 벌어지면 나라 전체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역병이 돌아서 망해버립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두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 엄마인지도 모르고 자기 아들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객석에 있는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에는 두 개의 줄거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동독 무슨 작가 이야기를 다룬 타인의 삶 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보니까 동독의 무슨 스타즈가 누구를 계속 염탐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돌아서가지고 그 사람을 오히려 도와주게 됩니다. 작가 정보원인데 자기가 감시하던 사람에게 감화가 돼서 도와주게 되죠. 그리고 그 사실이 탈로 나서 좌천되고 그냥 우체부가 돼버려요. 가난하게 살게 되는데 그 주인공이 작가가 책을 한 번 썼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작가도 이제 그 내막을 다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식의 도움을 받게 되는지 알게 됐어요. 책을 냈는데 책방이 들어가요. 정보원이 우체부가 된 정보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책 한 권 주시오. 딱 줍니다. 돈 냈어요. 책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점 책방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당신이 읽을 거냐 아니면 선물 선물할 거냐 선물 포장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선물 포장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거의 영화 마지막 부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독일어로는 어떻게 되느냐 좀 개선급효어 파킨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물 포장해드릴까요. 아닙니다. 나인 다스 이스 위어미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그 책의 맨 앞 페이지에 그 저자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줬던 그 정보원 국가를 배신한 그 정보원에게 감사를 표하는 헌사가 있었어요. 이 책을 암흑이 암흑에게 XX에게 바친다. 이 책은 나를 위해 헌정된 책입니다. 라는 뜻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스 이스 미 이스 포 미 라는 그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수산나의 시선을 안 보셔요. 그래서 결국 분리신문에서 두 판관들을 사형에 처하게 되죠. 내다봅니다. 극 중에 다섯 명 열명 스무 명 의 역사화의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이 어린아이가 강아지가 할머니가 귀퉁이의 한 주변인물이 밖을 쳐다보는 모티프는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단 한 명의 주인공이 초상화가 아닌데 성서역사화에서 우리에게 시선을 던지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나요. 루크레티아 자살하죠. 그죠. 지금 칼로 찔러서 피가 막 흐릅니다. 오른손에 칼 들고 있어요. 양반이 로마 왕정 마지막 왕 의 아들 왕자 타르퀴누스 섹스투스에게 강간을 당해서 더럽혀집니다. 그 이전에 사건이 좀 있어요. 생략하고요. 그 사실을 남편 콜라티누스에게 고백한 다음에 부탁을 하고 자살해버립니다. 그리고 남편 콜라티누스가 라틴 조국들을 규합해가지고 왕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세우죠. 509년에 공화정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루크레티아 이탈리아 초등학교 교과서 역사학 교과서 맨 처음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루크레티아 얼마나 분하겠어요. 세대기인데 권력에 의해서 겁살당하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정치적인 행위에요. 이게 렘브란트의 해석입니다. 렘브란트 이전에 또는 동시대의 다른 화가들 루크레티아 이건 스토리고요. 루크레티아의 겁탈 루크레티아의 겁탈 루크레티아의 자살 이게 내면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자세로 보이십니까 자기 몸매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코피 노델콘때의 루크레티아 이건 홈쇼핑에서 칼 파는 산 여자 같아요 쇼호스트 쇼호스트 같지 않으세요 칼 잘 드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표정 평온하기 그지없습니다 가끔 S라인을 그리기도 하고요 근육질 인체 해부를 공부한 사람이야 나 어때 뭐 이렇게 묻는 것 같고요 다이어트 실패 역시나 S라인 이거는 레오나르 다빈치 레다를 나온 거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똑같은 루크레티아 공화정의 어머니 자살 표정을 보이십시오 본때 그리고 렘브란트 크라나흐 렘브란트 그리고 렘브란트의 또 다른 루크레티아 루벤스는 루크레티아를 어떻게 다뤘을까요 이렇게 다뤘습니다 이게 루벤스요 자 역사화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자화상입니다 자화상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컬렉터들이 급격하게 늘어났고요 주를 대서 1년 1년 반씩 기다렸다가 미리 선금 주고 구매를 하곤 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많이 됐던 것이 캐누드 하우스에 있는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 자화상인데요 뒷벽에 벽인지 캔버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손은 흐릿하게 그려졌고 얼굴에 하이라이트가 하이라이트가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뒷벽에 보이는 원 아래쪽 그리고 위쪽 위쪽을 봅시다 이 원은 도구를 사용해서 완벽하게 그린 원인가요 아니면 도구 없이 맨손으로 단박에 그려낸 원인가요 삐뚤삐뚤 삐뚤삐뚤 하죠 그죠 완벽하게 찌그러진 원입니다 맨손으로 그린 원입니다 이 원이 바로 렘브란트가 그리긴 했지만 조토의 원이라고 불리는 원입니다 미술사에서 유명한 원이에요 조토의 원보다 더 동그랗다 조토가 그린 원보다 더 동그랗다 또는 조토의 이름 이름이 조토 쥐 오 토잖아요 조토라는 이름 한복판에 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토 이름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오보다 더 동그랗다 이렇게 밑에 써있네요 그랬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그 내용이고요 당신 제일 잘 그린 그림 하나 꺼내봐 교황사들이 얘기했더니 이게 제일 잘 그랬다니까요 딴 거 다 잘 그린 거 놀려 먹지 말고 아 그게 아니고요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믿었습니까 그리고 쑥 그렸다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의 코를 잡고 그림을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이건 약간 과장된 거죠 하우브라켄 약간 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작품도 대단히 흥미로운 작품이고요 꼭 눈에 담아두셨다가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작품으로 한 학기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예전에 뽕네프의 연인들 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91년도에 그 영화에서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주인공이 슐레이비노 씨가 점점 눈이 멀어가요 실명 그래서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루블 안에서 이 그림을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열쇠쟁이를 예전에 루블에서 근무했던 그래서 열쇠를 다 갖고 있는 거지한테 몸을 줍니다 몸을 준 대가로 들어갑니다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그리고 눈빛을 완전히 상실하기 전에 한번 만져보는 네 유명한 작품이죠 렘브란티 이 그림 자화상 34살 자신 만만합니다 이 그림의 자세 구성 반짝거리는 눈동자 렘브란티는 눈동자에 빗점을 넣지 않아요 이 그림은 예외적으로 눈동자에 빗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파엘로로부터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팔을 받치고 있는 앞턱 난간턱 난간턱에 새겨진 서명 은 티치아노부터 가져온 거죠 이 작품 그러니까 원작은 왼쪽 그림인데요 왼쪽 그림이 라파엘로가 그린 가슬리온의 초상입니다 이 그림이 암세담 경매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비딩을 했는데 이 돈줄에서 밀려가지고 결국 구입을 못하고 얼른 스케치만 해가지고 온 다음에 그걸 본떠서 좌우를 뒤집어서 자기 초상을 완성한 겁니다 판화로도 남아있고요 이 가슬리온의 이 자세는 라파엘로가 그린 또 다른 그림 소스인데요 프로토타입인데요 이 그림은 안타깝게도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2차 대전 때 미술품 약탈 나치 그 사건을 다룬 모논스맨이라는 세기작전 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불타한 걸로 스토리가 설정이 되어 있더군요 렘브란트 자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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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를 목덜미를 가까이서 볼까요 어떻습니까 머리카락은 어떤가요 붓을 돌려가지고 막 긁어냈죠 그죠 긁어냈습니다 여러가지 기법을 썼고요 24살의 자화상 여기서 트로니 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트로니는 네덜란더로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초상화와 트로니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초상화의 형식을 따르긴 하지만 풍속화나 교훈 그림의 주변 인물을 위한 밑그림 형식입니다 그리고 16,7세기에 필랑드루와 네덜란드에 유행했습니다 자 이런게 전형적인 트로니인데요 초상화 굳이 이제 놓자면 초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어떤 인물이 감정 움직임 유형들 습자기로 할 수 있습니다 브루케르드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찡그린 표정 웃는 표정 놀란 표정 공포에 질린 표정 등을 거울을 놓고 렘브란트가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우리가 오늘 한 400점 가까이 봐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바쁩니다 또는 렘브란트 스스로 거지 로 변장해서 또는 풍속화 주제로 전개되기도 합니다 이 트로니와 비교할 만한 것이 텔라보르타 관상 유형인데요 사람 생김새를 여러가지 동물들과 유비 관계에 놓고 성격 표정 뿐만 아니라 운명 속성 취향 따위를 규정하는 그런 방식이죠 동시대입니다 델라보르타 이분인데요 이 델라보르타는 철학자이자 점성술사 연금술사로 1586년에 인간관상학을 출간을 했는데 관상학이야말로 새로운 해부학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해부학책을 낸 베살리우스보다 이후에 베살리우스는 과학적인 접근이었죠 이거는 심리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외모가 그의 성격과 기질을 대변한다는 논리입니다 사람 얼굴을 동물 식물의 형태와 비교하고 도시화해서 얼굴 주름 송금을 보면서 그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를 해독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너무 심하죠 그렇죠 레오나로 다빈치는 어땠습니까 이보다 100년 전에 100년은 아니고 50년 전이네요 50년 전에 남파선 남파선 사람들이 몰살하자 시신들이 다 둥둥 떠다니는데 손바닥을 다 펴봤다는 거예요 송금을 다 비교해보고 이들이 한 날 한 날 한 날 같은 날 동시에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송금의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없다 다 거짓말이다 앞으로 관상쟁이 송금쟁이 점쟁이 무당 이런 사람들이 믿지 마라 라고 써놨어요 그러고 나서 50년 후에 델라포르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살리우스보다 40년 후에 이런 책이 나왔다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수 신세가 될 터이니 친구로 사귀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엉터리 같은 이탈리아에서는 관상유영학 북유럽에서는 트로니 초상화 분야에서 빌런 캐릭터를 제공했다 빌런이 나쁜 놈이죠 그렇지만 주인공의 역할을 돋보이게 하는 양념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노팅힐 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 남자 주인공 하고 같이 룸메이트 있잖아요 같은 집 쓰는 그 친구가 항상 엉뚱한 소리하고 못된 소리하고 하지만 결국 도와주죠 밀런 트로니 관상유영학 우리가 유다를 항상 못생기게 그리잖아요 베드로는 항상 대머리로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너무 바보 같은 말이긴 하지만 실제로 미술에서는 아주 큰 무게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렘브란트의 유명한 코끼리에 대해서 잠시 다뤄보겠습니다 이 코끼리인데요 1637년 공공전시가 됐었어요 잠시 미리 공고가 붙었고 날짜에 맞춰서 렘브란트가 목탄과 종이를 준비해서 뛰어갑니다 사이즈가 커요 거의 20cm 가로 세로 20cm입니다 꽤 큰 거예요 그리고 군중들이 운집한 가운데 이리 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하면서 발가락 끝을 세우고 까치발로 서가지고 흔들리면서 그린 그림이 5점이 남아있습니다 이 코끼리가 바로 한스켄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핸젤과 그레텔 이야기 아시죠 핸젤 한스 작은 한스가 핸젤입니다 핸젤 또는 작은 한스를 한스켄이라고도 불러요 네데란드 그래서 필렘의 아들 호라니 왕자 선물로 받았는데요 또 매각하고 또 수뇌공연도 하고 37년에 37년 꼭 외워두세요 암셀담에 선적되기 전에 잠시 공개됐을 때 그 스케치를 남겼을 것이다 오렌지공 윌리엄의 아들 그래들 이고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이거 다뤘고요 그리고 37년에 코끼리를 사생을 했는데 38년에 이듬해 아당과 하와를 그립니다 동판화인데요 아름다운 동판화에요 여기서도 빛과 그림자 빛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그늘 속으로 발을 옮깁니다 하와의 몸뚱 아래에는 어둠이 덕지덕지 묻어있어요 여기서는 빛과 어둠을 단순히 화면 구성의 원리가 아니라 여기서는 도덕적 가치 종교적 가치 윤리적 가치를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밑에 코끼리가 등장하죠 코끼리가 에덴 동산에 등장한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이전에는 코끼리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코끼리 한 마리 키우면 이게 다 초토화되어버립니다 37년에 본 거를 써먹은 거예요 어떤 다른 화가들도 코끼리를 에덴 동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여러가지 묘기를 습득을 해가지고 수뇌공양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뼈는 지금 피렌체에가 있고요 뼈 전시되어 있습니다 렘블란트가 코끼리를 꼼꼼하게 그리지 않고 대충 쓱싹 그린 것은 작가 스타일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떠밀리면서 멀찌감치해서 보고 딱 그렸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코끼리를 사생한 것은 이보다 400년 전 1255년 프랑스왕 루이 신성왕 또는 성왕 루이라고 하는데요 루이가 헨리 3세에게 선물해서 런던 타워에서 사육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사육사가 밑에 조그맣게 그려져 있습니다 중세인들은 지금 렘브란트 코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중세인들은 잘못된 코끼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무릎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무릎이 없이 다리가 통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래쪽에 무릎이 보이죠 그렇죠 무릎 보입니다 무릎뼈가 없다 무릎이 있는데 왜 그러세요 코끼리에 대한 고대부터의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고요 3번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웨튜 페리스의 코끼리입니다 그리고 코끼리에 대한 잘못된 지식 보편적인 상식 중세시대의 상식 을 전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코덱스인데요 코끼리는 새끼를 낳을 때 물속에 들어가서 낳는다 왜냐하면 용이 물을 싫어하는데 용이 코끼리 새끼리를 잡아먹을까봐 물속에 들어가서 새끼를 낳는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이스도로스의 에티몰로기를 보면 코끼리는 덩체가 크고 이빨이 상하고 등에 성을 얹을 수 있다 기억력이 뛰어나다 무릎뼈가 없이 다리가 기둥으로 돼 있다 잘 때는 벽이나 나무에 기대서 잔다 그래서 코끼리를 잡으려면 자고 있을 때 나무를 썰면 같이 자빠져가지고 잡을 수 있다 수명은 삼백량이다 뭐 이런식의 내용이 써있습니다 코끼리 등에 성체를 올린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죠 이러고 싸웠다고 해요 다 거짓말인데 성을 또 하나 찌워놨네요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원정 갔을 때 만난 코끼리들 알렉산더 코끼리 자 여기 왼쪽 밑에 왼쪽 밑에 보면 용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코끼리와 새끼들 여기도 왼쪽 밑에 코끼리가 보이네요 코끼리와 용의 대결 코끼리와 용의 대결 코끼리가 나무에 기대서 자고 있는데 나무를 살살 뺍니다 코끼리 잡으려고 나무 쓰러지기 전에 코끼리가 얼른 도망가네요 또는 용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물속에서 애기를 낳습니다 물속에서 애기를 낳은 코끼리 자 그래서 메튜 베리스의 코끼리는 서양 미술사에서 최초의 사생 코끼리입니다 그리고 메튜 베리스는 13세기에 이미 코끼리는 무릎이 없다 통기둥이다 라는 지식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렘브란트는 코끼리 한스케를 현장에서 사생했고요 에덴 동산에 이듬해 38년에 코끼리를 등장시킵니다 네 번째 주제는 렘브란트와 고대의 유산입니다 지금 한시간이 경과했네요 암스텔담에서 학생들을 많이 양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제자 중에 이름을 떨친 제자가 36명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업료도 어마어마하게 받았고요 운영에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는 거죠 그죠 이 그림 아니에요 이 그림을 동판화로 새겨가지고 마인드를 유포를 했어요 그 동판화를 보고 렘브란트는 한 번도 네데란드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집안에서만 있었어요 실물을 볼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작품의 의미는 잘 알고 있었고 여러 차례 재활용을 했습니다 또 십자가 강화 이 장면은 이게 렘브란트인데요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나요 판화 렘브란트는 판화도 직접 작업했어요 그리고 판화 원작 동판 동판도 다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고쳐가지고 카피를 해서 계속 팔아먹곤 했었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봤던 플란더스에게 안트베르펜 재단화 루벤스입니다 똑같지 않아요 이 루벤스가 동판화로 제작이 됐고요 이 동판화를 렘브란트가 구입해서 여러 차례 써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루벤스는 이 동판화에서도 보이다시피 루벤스의 안트베르펜 대성당의 재단화는 사실은 고대 헬레니즘 조각 라오콘 의 상체와 왼쪽 허벅지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루벤스는 라오콘을 뒤집어서 좌우를 뒤집어가지고 그리스도 도삼으로 재사용합니다 동판화가는 루벤스의 그림을 동판화로 제작했습니다 렘브란트는 동판화를 모범을 삼아서 재단화를 완성했는데요 스스로 의도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판화를 경유해서 선배화가 루벤스와 고대 헬레니즘 도상 라오콘을 차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입이 됐어요 고대의 일화인데요 종교화입니다 성가족 고양이도 한 마리 있고요 그런데 액자 액자 바깥에 있는 커텐과 커텐봉 이 전부 붓으로 그려진 겁니다 뒤에 어슴프레하게 아빠가 장작 패고 있고요 흐릿하게 안뜰이 보입니다 그리고 붓으로 그린 커텐 커텐이 그림의 3분의 1을 가리고 있어요 이처럼 붓으로 그려진 그림 속의 커텐을 파라시오스의 커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도 파라시오스의 커텐 렘브란트가 제자들을 교육하면서 고대 거장들의 기법 일화 그리고 주제들을 커리큘럼 속에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파라시오스의 커텐 파라시오스와 제옥시스 제옥시스가 포도를 그렸더니 새들이 날아들었다고 합니다 솔거보다 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파라시오스가 휘장을 그렸다 이거 커텐 좀 걷고 그림 봅시다 그랬더니 커텐 이 붓으로 그려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내가 졌습니다 나는 새를 속였지만 자연을 속였지만 당신은 자연을 속인 화가의 눈을 속였다 왼쪽에 커텐 오른쪽에 그림 속으로 날아드는 새 왼쪽에 커텐 오른쪽에 그림 속의 포도송이와 새들이 보입니다 이런 그림들이 크게 유행했고요 파리 이것은 제옥시스의 포도 파라시오스의 커텐 그리고 주오토의 파리 3종 세트인데요 초상화 속에 들어가 있는 파리 이게 마사리 기록 그리고 이 코멘탈이 기록이 돼 있는데요 스승의 그림 속에다가 제자가 파리를 한 마리 그려놨더니 스승이 깜빡 속아가지고 파리를 날려보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하고요 그래서 초상화에 파리를 그려놓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림으로 그린 파리가 자연의 눈을 속일 수 있을까요 신기합니다 렘브란트의 명암법 명암이 구분이 종교적 도덕적 가치로 기능할 뿐 아니라 화면의 구성원리로서 작품의 줄거리를 견인하는 추동력을 제공할 경우에 명암법이라고 부릅니다 라파엘로 카라바조 렘브란트가 직계 개보입니다 명암법인데요 어둠이 마치 빛을 애워싸고 있는 것 같아요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들고 나갑니다 밑에는 삼손이 눈이 찔리고 있어요 이 삼손의 자세는 역시 루벤스를 뺏긴 거죠 루벤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코카소 산정에 결박된 거꾸로 매달린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를 그대로 뺏겨왔습니다 렘브란트의 명암법 천사의 손 아브라함의 시선 그리고 재물 이사학의 몸뚱아리 이렇게 줄거리가 연결되네요 명암법 왼쪽과 오른쪽 빛과 어둠 어둠 속의 빛 빛 속의 어둠 그리고 한 복판에 제자의 시점을 붙여넣습니다 이 제자의 시점이 바로 우리 관찰자의 시점이 되죠 빛과 어둠의 경계 사이에 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림들은 어두워서 잘 보이질 않아요 수치를 들고 입김을 부는 순간 수치 빨갛게 익으면서 빛을 뿜어냅니다 그 짧은 순간 얼굴에 비치는 명암을 포착해내는 기법 리벤스 리벤스 리벤스는 렘브란트보다 한 살 어린 동료화가 동구동락이었습니다 5년 동안 19살때서부터 24살때까지 같이 작업실을 운영했던 그리고 많은 것을 주고받았던 동료입니다 렘브란트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소재들이 명암법의 사례로 활용이 됐었고요 항상 입김을 불어서 수치를 달굽니다 기원전 4세기 알렉산드리아의 화가 안티필로스가 처음으로 불 수치를 입김으로 부는 모티브를 발명해냈다 부교로에 퍼졌고요 빛과 그림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요 당연히 그림자를 생산하는데요 그 그림자로부터 그림자의 윤곽선을 그리는 것으로 회화가 탄생했다 회화의 탄생 또는 그림자를 팔아먹은 사나이 악마에게 샤미소 소설로 알려져 있고요 유다의 머리에 붙어있는 검은 후광 이 어둠 그림자 그림자 후광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보다 떨어지지 않는 어떤 것이죠 그죠 리피 마리아의 그림자 천사가 뿌리는 그림자 천사가 마리아를 향해서 그림자를 뿌리고 있어요 밑에 보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에케 안킬라 도미니 나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천사 쪽에는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 내용은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수프라베니트 인테 너에게 내려온다 그 다음에 빌투스 빌투스는 힘입니다 알티심이 가장 높은 분의 기운이 힘이 옵 음브라비 티비 너를 덮을 것이다 자 여기서 옵 음브라비 티비 너에게 덮쳐올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지만 잘못된 겁니다 음브라 그림자 어둠이란 뜻입니다 그림자를 들이운다란 뜻입니다 힘이 너에게 그림자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림자 그림자입니다 야구부 외경을 보면 마리아가 물어봅니다 제가 임신을 한다는 말씀인데 세상 여인네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임신됩니까 아니다 너에게 그림자를 드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빛이 존재이신 하느님이 어떻게 그림자로 변신하느냐 베르나르두스는 이렇게 여러분 하느님이 그림자로 변신한 것은 인간의 몸을 가진 마리아에게 신성이 깃들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천사가 그림자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주제는 수태의 고지가 아니라 그림자 잉태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림자 옵은브라비티비라고 금글씨로 써놨습니다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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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자 미술과 그림자 어둠 미술이 탄생 이데아의 동굴 그림자 예술은 자연의 그림자 물 속에 비친 물 그림자를 보고 죽은 나르키소스는 회화의 순교자 이런 여러 가지 그림자 해석들이 존재하고요 미술에 등장하는 그림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물리적 속성 비유적 속성 영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영화 조디 포스터가 나온 컨택트라는 영화인데요 거기서 이 눈동자 속에 그림자로 이렇게 뜰어서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인데요 단테의 신곡 천국 제1곡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베아트리체는 영원 무궁한 수레바퀴에 눈을 고정시키고 서 있었기에 나도 역시 저 위에서 걷어들인 안광으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잘못된 번역이에요 올바르게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베아트리체는 영원한 바퀴들 눈을 고정시키고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안의 나는 다시 말해 베아트리체의 눈동자에 담긴 나 나의 눈은 저 높은 곳의 별빛을 응시하다 위에 두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줄은 이오 인레이 나 이오 인레이 그녀 안의 나 그녀의 눈동자에 내 모습이 베아트리체의 눈동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루치 피스 그 빛들을 응시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그녀 안에 있는 나 그녀의 눈동자에 담긴 나 빨간색 번역에는 없죠 그죠?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74, 75 여기서도 세 번째 줄에 꼴두올룸에 당신의 빛으로 라는 것은 바로 단테의 모습 모습의 반영을 담은 베아트리체의 눈빛입니다 청구편 1곡의 85절 온델라 개베드암이 메 쓸 고미요 나 자신을 나처럼 보던 그녀가 라고 옮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나 자신을 나처럼 보던 그녀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말 맞아요? 내가 나를 보던 나를 보던 그녀가 그러니까 뒤에 생략된 단어를 붙이자면 온델라 베데바 베데바 원래 시어에서는 자꾸 빠져요 내 운을 맞추기 위해서 베데바 베데바메 시 꼬미요 베데보 라고 써야 되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베아트리체가 단테를 보는 순간 단테의 육신의 그림자가 베아트리체의 눈동자에 담기고 그럼으로써 베아트리체는 자기 자신과 단테의 눈빛을 동시에 눈동자에 담는다 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단테 신곡은 우리말로 10여종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일본어 중역이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한성곤 한국외드 이탈리아학과 교수의 번역은 원어 번역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싹 다 번역해봤더니 90% 이상 옛날 번역을 뺏겼어요 더군다나 천국술래에 앞서 연인의 눈동자에 담긴 그림자 모티프는 단테 신곡 가운데 가장 자주 이용되고 또 영화 등 다른 매체에도 단테 오마주로 즐겨가는 눈동자에 담긴 그림자 단테는 몸뚱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장면 기억나시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질문지 세 개를 이미 소화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10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렘브란트는 역사화가 그리고 판화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렘브란트가 찍어낸 판화 손바닥 반만한 크기의 판화가 큰 유화 그림보다 더 비싸게 팔렸다고 합니다 어떤 판화였을까요? 테베의 공주 안티오페 들에서 자고 있는데 제우스가 유피테르가 목신으로 변신해서 겁탈하는 장면입니다 애 둘 낳았죠 옷을 삭 벗겨보는 모양이에요 이게 렘브란트입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는 사실은 아니발레 까라치 그보다 한 세대 앞서서 살았던 이탈리아 바루크 거장의 판화 오리지널 판화예요 까라치의 판화를 뺏겼습니다 좌우를 뒤집어가지고 원래는 똑같이 뺏겼겠지만 찍어내니까 저하고가 뒤집힌 거예요 이게 프로토타입입니다 여기서 천사 천사 없어졌어요 뒤에 풍경 배경 풍경 배경 없어졌습니다 꽃주름 침대주름 다 없어졌습니다 핵심에 집중했네요 그죠 무엇에 집중했을까요 까라치의 원작은 사라졌습니다 이건 판화고요 유화 원작은 사라졌고 제자가 그린 원작에 대한 유화 카피가 남아있습니다 아마 이런 식의 분위기였을 거예요 까라치의 원작 동판화를 봅시다 판 탐욕스럽습니다 근육이 좋습니다 그리고 털도 안 난 공주님 하체를 깨걀스럽게 쳐다봅니다 한편 렘브란트 판이 늙었어요 늙었습니다 이것이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바로크의 구분입니다 루벤스 역시 탐욕스러운 개글스러운 이탈리아 판 유형을 따랐네요 루벤스 이 제자 루벤스도 똑같아요 루벤스 작품도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보다 보면 왜 렘브란트인가 렘브란트는 어떤 문제에 집중했는가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칭과 드라이포인트를 잠깐 소개를 할텐데요 우리가 예전에 듀퍼러를 공부할 때 이건 목판화잖아요 목판화인데도 불구하고 크로스체킹이 등장해요 물론 이게 최초는 아닙니다 애칭 동판화 부식시켜가지고 위에 수지를 바르고 수지가 뻑뻑하면 선이 잘 안나가겠죠 그래서 동판화들의 관심은 부드럽고 점성이 좋은 수지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개량되죠 그 문제는 선을 얼마나 정교하고 깨끗하게 왜냐하면 부식이라는 것이 화학작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건이었는데요 렘브란트와 사스키아 왼쪽 위에 서명이 있습니다 서명이 너무 삐뚤빼뚤해요 필체가 부드럽지 않고 힘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봐서 부식 후에 드라이 포인트로 이건 부식이 아니라 그냥 새겨 넣은 겁니다 힘으로 새겨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삐뚤빼뚤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얼굴인데요 사스키아의 얼굴을 보면 불규칙한 점들이 보이죠 왼쪽 오른쪽 양미간 이런 점들이 보입니다 이 점이 뭐죠 도대체 사스키의 얼굴에서 흐릿하게 처리한 부분은 동판을 살짝 그러니까 원래는 2분 동안 남겨야 되는데 10초 만에 꺼낸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또 수지를 칠하고 다시 또 부식시키고 부분적으로 계속 코팅을 해가면서 여러 차례 부식을 진행합니다 이 사이즈가 얼마였죠 아까 사이즈가 사이즈가 10cm 곱하기 9cm입니다 제 휴대폰하고 재봤더니 제 휴대폰이 3분의 2 크기예요 이 사이즈의 3분의 2 크기입니다 요만한 그림이에요 여기서도 꺼냈다가 바르고 꺼냈다가 바르고 이게 바로 헹궈내기 신공인데요 애칭 작업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식의 농도 부식 시간을 조절해서 부식을 조절할 수 있는데 아주 작은 크기 동판 애칭 작업에서 짧은 시간 부식하고 헹궈내고 또 수지를 바르고 차단하고 다시 부식시키고 또 일부를 부식시키고 이런 식으로 농담을 표현해 나갔다 손에 쥔 포트클레용 앞뒤로 흰색 까만색 끼워서 쓰는 도구죠 지나갔고요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부식된 부분과 달리 왼쪽 위에 보이는 서명은 아주 흐릿합니다 이것도 아까는 힘을 줘서 깊이 판에서 글씨가 삐뚤삐뚤 했는데 힘 안 주고 살살 긁었더니 드라이포인트를 긁었더니 너무 흐려졌어요 또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1년이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몇 장 더 주시오 하면 연도를 또 새로 새겨야 되기도 하는데 또 긁어냅니다 긁어서 연마하고 그 위에 또 새로 새겨요 네 썼다가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하려면 드라이포인트를 얇게 얇게 긁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런 과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칭 로 수많은 손바닥만한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흥미로운 것은 이집트 피신 하는 성가족 이라는 동판인데요 애칭에다가 드라이포인트를 곁들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포인트로 후속작업을 하는 게 원칙인데요 자 이 그림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왼쪽 풍경을 보입시오 왼쪽 풍경 이거는 세허스의 작품인데요 헤르클레스 세허스 세허스는 렘브란트가 존경하고 세허스 작품을 수십 점을 소장을 했어요 렘브란트가 그런데 왼쪽 풍경 오른쪽 언덕 다 일치하는데 세허스의 작품에는 토비아스와 천사가 여기서는 숲이 되어버렸어요 오른쪽에 숲이 되어버렸어요 숲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숲을 자세히 보니 숲 속에 날개 혹시 보이십니까 숲 속에 왜 숲 속에 날개가 들어가 있죠 이게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세허스를 수집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동판을 수집하지는 않았어요 작품을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비교해 본 결과 세허스의 원본을 구입해서 갈아내고 수정한 것이 아니고 원본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세허스에 대한 오마주라는 의미로 그 한 모티프를 숲 속에 숨겨 놓은 거다 그리고 실제로 세허스의 배경과 이게 같은 그림이야 같은 그림의 중앙 배경인데요 렘브란트를 비교해 보면 중간 아래쪽 이 중간 아래쪽이 다르죠 그렇죠 다릅니다 이건 오마주라고 깊이가 생기고 깊이가 생기고 둔덕이 생깁니다 이게 거스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잉크를 묻히면 이렇게 두꺼운 선들이 나오게 됩니다 회화적 선들이 나오게 돼요 이게 바로 뷰린 뷰린 뷰린을 사용한 뷰린을 사용한 인그레이빙 기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전부 사용했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애칭 부식과 그 다음에 생으로 긁어낸 드라이 포인트 그리고 긁어서 힘으로 파낸 뷰린 작업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자 옷깃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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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에 굵은 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책장 굵은 선 보이시죠 오른쪽에 섬세한 선들 왼쪽 뒤에 흐릿한 선들 애칭 작업 후에 드라이 포인트로 추가 작업 후속 작업을 합니다 디테일을 다듬거나 새로운 모티프를 첨가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굵은 선 그 다음에 무릎 안쪽 디테일 음영 처리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로잉이 무지하게 비싸게 팔렸는데 오리지널이고 한 점 밖에 없으니까 렘브란트는 드로잉처럼 보이는 동판화를 작업을 해가지고 그걸 비싸게 팔아먹은 거야 그 점에서는 렘브란트를 따를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애칭이지만 드로잉처럼 보입니다 선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리고 얼굴에 넣었다 뺐다 한 흔적들도 있고요 이런 것에 열광했다고 합니다 거의 다 봤는데요 렘브란트가 여자 문제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여성 누드 모델을 여러 차례 고용을 한 기록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그림을 보면 우리가 이탈리아에서 봤던 고전적인 조형적인 아름다움과는 차이가 있죠 그죠 차이가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고전의 어떤 우미 조화 균제 이런 가치들에 집착을 했을 때 북유럽 화가들은 이 세상의 진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거울로서 회화 라는 개념을 쫓았습니다 렘브란트는 그것은 완전히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렘브란트에게 거울의 의미는 이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렘브란트의 애칭 작업은 펜이나 연필로 그린 드로잉을 방불케 합니다 실제로 펜으로 그린 것 같아요 돋보기로 들여다봐야 할 정도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아무래도 어떤 그림의 밑그림이었을 텐데요 잘 안 보이지만 저 파란 화살표 뭐가 그려져 있는지 보이십니까 배경의 모티프는 약하게 부식된 상태에서 헹궈내고 수지를 칠해서 부식을 차단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원경과 전경 사이의 대기원근법 멀리 떨어진 것일수록 윤곽선이 흐릿하게 보인다 사물의 형태가 모호해진다 이런 기법을 렘브란트는 동판화해서 애칭을 생략하고 드라이포인트와 뷰린 만으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작품인데요 힘으로 다 파는 거예요 부식을 안 하고 이 그림에서는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잘 알려진 작품인데요 프랑스 침대 에로틱한 장면입니다 여자가 팔이 몇 개죠 여자가 팔이 세 개예요 왼팔이 두 개가 있고 오른팔이 하나 있습니다 팔 하나를 닦아내지 않고 또는 위에 수지를 바르지 않고 그대로 찍어낸 겁니다 그 의도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됐고요 여기서 드라이포인트와 뷰린의 차이 이건 드라이포인트죠 명백하게 드라이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오른쪽은 뷰린이에요 한 3분 정도 동안 렘브란트 이후의 다른 판화기법 우리가 고야를 보면 모래알처럼 뽀얀 배경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송진가루나 설탕가루를 갖다가 먼지처럼 곱게 날립니다 돌려가지고 날려야 곱게 날립니다 그러면 먼지처럼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그 송진가루 가라앉은 동판을 불에다가 가열해서 녹여서 점착시켜요 그러면 그 부분에는 산이 묻질 않습니다 산이 묻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뽀얀 안개 같은 이게 마치 수채화처럼 보이기 때문에 에코틴트 아쿠아틴타 에코틴트라고 부르는데요 수채화 효과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수지 를 바르고 다시 한번 날리고 하면 이제 농담을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짙은 부분 얕은 부분 이렇게 딱 딱 층이 지게 됩니다 애칭 없이 윤곽 에코틴트로만 작업하면 윤곽선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은 애칭이 있었어요 선이 있잖아요 선이 있으면 애칭입니다 뽀얀 것은 에코틴트입니다 그런데 윤곽 애칭 없이 에코틴트로 하면 선이 당연히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 작업 단계를 거쳐서 아쿠아틴타 과정만으로 완성한 그림이에요 계속 가루 날리고 바르고 가루 날리고 바르고 네 그래서 윤곽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메소틴트가 있는데요 메소틴트는 이 락커라는 걸 가지고 단단한 쇠인데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선들을 만들어내죠 이렇게 만들어진 선 이것이 윤곽선을 나타내는데요 아 배경을 나타내는데요 아주 힘든 작업입니다 가장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왼쪽 눈을 봅시다 가로 세로 대각선 선들이 보이죠 그죠 아까 락커로 계속 문지르는 거예요 네 이런 효과가 납니다 아까 우리가 송진가루 날릴 때는 한 층 다른 층 네 여기서는 그것보다 더 진보했죠 이런 식의 기법이 있었는데 이 기법들은 에코아틴트 같은 경우는 렘브란트가 거의 죽을 때 가까이 돼서 처음 발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확산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렘브란트가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사실은 렘브란트 전체 분량 중에 거의 10분의 1이 될까 말까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효율적으로 배치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렘브란트와는 약간 다른 그런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네 좀 긴 시간이었지만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을 보면 좀 전문적인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사실 미술에 관심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작가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 한두 개 정도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분석해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그 작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난번 루벤스에서도 그랬고 오늘 렘브란트에서도 그랬고 이 두 작가가 가지고 있는 회화적 특징들 뿐만 아니라 시대적 환경 혹은 문화적인 요소들과 어떻게 이 작가들이 결합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대부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교양 수준은 탁월하시잖아요 그래서 루벤스든 렘브란트든 어떤 작품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다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지리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루벤스는 당시로는 플랑드르라고 했고 지금은 벨기에입니다 벨기에가 독립한 게 벨기에라는 이름으로 독립한 게 1830년 19세기니까 그 이전에는 네덜란드의 특정 주로 이렇게 소속되어 있던 곳이고 그래서 그 당시로 따지면 네덜란드 북부, 남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부 지역이 루벤스가 살았던 안트벨페니고 북부가 렘브란트이고요 지형적으로 이렇게 보면 남부 지역은 프랑스의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네덜란드, 렘브란트가 살았던 네덜란드는 북부 지역, 특히 독일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은 주로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프랑스 영향을 받았던 플랑드르 지역 같은 경우는 카톨릭 그러니까 우리는 1600년대에 그 구교와 신교의 종교전쟁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 두 작가가 나이 차이는 29살 차이지만 사실 죽음의 연도는 나이가 똑같습니다 63세로 이렇게 사망하게 되는 아주 독특한 그런 이력을 갖고 있고요 생애에서도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삶의 방식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은 귀족 혹은 왕들의 서포원을 받으면서 사업가로서, 화가로서, 정치 외교가로서 그렇게 살았다면 또 한 사람은 물론 부자, 부인을 만나서 했지만 이 삶의 편력이 또 남달랐던 것 같아요 좀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것 같고요 지금도 여전히 네덜란드 하면 유럽에서는 가장 자유로운 국가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실제 17세기 당시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기타 이런 나라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았던 사상가들이 대부분 자유롭게 좀 피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또 이 네덜란드 지역이었고요 가장 대표적인 철학가가 스피노자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자유로운 자유분방함 그리고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상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그 개인주의적인 것들이 또 등장할 수 있었던 그 아주 미묘한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가진 곳이 바로 이 렘브란트가 있었던 당대 그래서 미술의 영역에서도 이 텍스트 안에서도 있는 얘기들이지만 루벤스와는 조금 다른 루벤스는 귀족이나 혹은 왕이 요청하는 대로 그림을 그렸다면 상대적으로 렘브란트는 물론 그렇게도 했지만 이 화가 자신의 개성이나 생각들이 이렇게 그림 속에 회화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주제 자체도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 강연 내용을 통해서 한번 봤는데요 강연 전에 우리 강도기 선생님께서 물음을 물어주신 세 가지 물음에 대해서는 강연 시작 전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강도기 선생님 질문 넘어가고요 최근 꾸준히 이렇게 저에게 물음을 물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김명희 선생님 세 가지 질문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하고 불러 계시는 여러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렘브란트와 루벤스가 추구하는 작품의 배경과 두 사람 작품의 차이점이 있다면 특정 작품을 비교하셔도 되고 물론 강연하시면서도 비교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혹시 작품의 배경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짧은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렘브란트와 루벤스 어떻게 다른가 루벤스 엄청난 미남입니다 아빠도 미남이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싹센의 안나하고 바람피워가지고 딸 하나 낳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정치적 종교적 성향이 딴판인 불륜 제가 집에서 공공히 생각해 봤더니 북한에 리설주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김어준 씨가 리설주하고 바람을 펴서 딸을 하나 낳았다 뭐 이런 정도의 스캔들이었던 거예요 렘브란트는 못생겼어요 아주 10대 때는 이제 괜찮아요 그때는 다 이쁘잖아요 20대 때부터 완전히 찌그러진 감자같이 못생겼습니다 렘브란트는 부자였었고요 장가도 잘 가고 부인이 엄청난 지참을 가지고 지참금을 가지고 왔는데 사스키아가 그런데 곧 또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친정오빠들이 싹 나눠가셨는데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유류분 청구 소송 이런 소송을 걸어가지고 또 이제 거금을 다시 또 할애받게 됩니다 펑펑 있는 대로 다 쓰고 살았는데 워낙 그 귀중품 희귀한 수지품을 좋아해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버리고 파산하죠 50살에 파산합니다 불규칙적이었어요 부동산 투조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르브란트는 부동산으로 아주 재미를 많이 봤었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기민하게 돌아가가지고 가장 먼저 청탁성 작품을 뇌물로 좀 바치고 대신 혜택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혜택이냐면 거래하는 작품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그런 이제 꾀를 부려가지고 사업이 승승장구를 했고요 애도 많이 낳았고 가장 큰 차이점을 들어가면 렘브란트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루벤스는 주문자의 요구에 얼만큼 100% 200% 부응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코엘류 소설을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인간은 두 종류다 건축가가 있고 정원사가 있다 건축가는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자신의 우주를 구축한다 한편 정원사는 뜰 밖으로 나와가지고 벌레와 고슴도치와 싸우면서 우박을 맞고 비와 눈을 맞고 흙을 만지고 나무를 패면서 벌에 쏘여가면서 자연과 사투를 벌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를 기여히 획득해내고 만다 루벤스가 가난한 어린 시절을 딛고 절치 부심 정원사의 삶을 택한다면 렘브란트는 네덜란드를 떠난 적이 없었죠 그죠 그의 뛰어난 작품들은 오직 그의 천재성 그러니까 유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오리지널이 유화인데 렘브란트가 손에 진 거는 동판화입니다 그 시큼한 동판화를 보고 거기서 색깔을 궁리를 해야 돼요 유화를 복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건축가적 유형 코엘로를 굳이 빌리자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될까요 한 사람은 불안한 자유를 즐겼다면 한 사람은 편안한 부자유를 선택했다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지금 일상을 살아가면서 두 번째 물음입니다 렘브란트의 대작 야경은 초상화의 영역에 역사학의 특징을 도입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고 하셨는데 미술 작품의 영역이라는 것은 별개의 장르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특정한 장르의 영역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제 장르입니다 그냥 장르라고 하면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고 주제 장르 그래서 미술 미술은 주제에 따라서 주제 장르에 따라서 구분을 하자면 종교화가 있겠죠 종교화가 가장 덩어리가 크고요 그 다음에 신화가 그 다음으로 큽니다 그 다음에는 풍속화 정물화 풍경화 알레고리 교훈화 누드화 보통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그러고 나서 종교화 중에서도 신구약이 있는가 하면 성자전 기록도 있고 지역 여러 가지 기적들 이야기 등등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마리아 마리아를 동방 교회 오소독스에서는 보통 신을 낳은 자 테오토코스라고 해서 성모 성모라는 개념을 쓰고요 유럽 쪽에서는 라틴 전통에서는 처녀 성처녀 동정녀라는 개념을 쓰는데 그래서 우리말로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영어로 예를 들어서 작품 검색을 할 때는 버진 앤 차일드 이런 식으로 처녀와 어린이 이런 식으로 성모자가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쓰는 용어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성모라고 하면 동방 서방은 동정녀 이런 관리인데 우리는 막사껏 쓰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에서도 갈래 주제로 들어가면 종교화에서도 마리아에 대한 일곱 가지 슬픔 고통 즐거움 이런 식으로 쪼개지기도 하고 또 삐에다 주제 같은 경우는 동방 교회에서는 삐에다가 없습니다 서방에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갈리기도 하고 그쪽에서는 동방에서는 마리아 혼자서는 절대로 안 등장하죠 반드시 아기 예수를 안고 등장합니다 마리아 혼자 서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성당 들어가면 성당 입구에 마리아 혼자 죄송합니다 성모 마리아 께서 혼자 이렇게 딱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있지만 동방에서는 그거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조금씩 역사도 다르고 그래서 렘브란트 질문은 렘브란트의 야간순찰 야경이 집단 초상화 단체 초상화 하지만 역사화 역사학이 아니고 역사화인데요 성사역사화 종교역사화의 특징 스토리를 도입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이런 말을 실제로 듣고 있습니다 아까 스토리가 있다 그런데 질문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술작품의 그 영역을 이런 장르 저런 장르 무슨 주제 이렇게 꼭 구분을 해야 되느냐 장르의 영역이란 게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거는 우리는 이제 지금 자유롭게 막 섞었습니다 그렇지만 17세기에는 엄격하게 구분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 입시를 치르면 입시 성적에 따라서 제일 성적이 높으면 역사화 성적이 제일 나쁘면 정물화입니다 풍경화 정물화 초상화 이쪽으로 빠져버리고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것 스토리를 구성할 필요가 없는 것 초상화는 사람 얼굴만 그리면 되니까 정물화 토끼 그림 그리고 그래서 손의 제주 제간만 필요한 분야냐 아니면 머릿속에 어떤 지적인 구성능력이 필요한 분야냐에 따라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화가라는 것은 역사화를 많이 그려서 역사화가가 아니고요 역사화가라는 침무입니다 역사화가로서 교육과정을 수료를 했고 그 화가길드에서 역사화가로 등록이 되고 역사화를 물론 이제 렘브란트 풍경화도 그렸어요 정물로화도 그렸습니다 아주 부분정물들을 그리긴 했어요 그렇지만 역사화를 그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읽겠습니다 독일에서는 번역이 국가자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번역사가 되고 싶다 라고 하면 주마다 다른데 국가시험을 치릅니다 법학 미학 음악사 이 세 개를 치르고 싶다 이 세 개 각각 시험을 다 치러야 돼요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책을 번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나 소나 다 하잖아요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독일이 모범이다 라고 얘기하기 힘들지만 사실은 교통정리가 필요할 만큼 심지어는 교수님들도 아까 제가 한 암흑의 교수님을 언급했지만 교수님들이 하는 것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요즘 특히 영어책 같은 경우는 번역이 대학생 요즘 애들은 영어 잘하잖아요 영어를 일상어 영어를 잘하는 거 번역은 또 차이가 있는데 번역은 영어 스피킹을 잘한다고 번역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즘 구글링 해가지고 그냥 하다 보니까 정말 엉망진창에 그런 번역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죠 독일이나 혹은 일본처럼 국가에서 공인하는 번역청들이 좀 생겨야 되는데 저희 인문학 쪽에서도 몇몇 분들이 이렇게 번역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하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는 그런 상황 안타까운 일이죠 세 번째 그 당시에 정모라는 쉽게 팔 수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잘 팔 수 있는 그림하고 잘 팔 수 없는 그림은 어떻게 구분되는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안트페르펜과 암셀담 벨기에와 네덜란드 그 이야기를 잠시 해주셨는데요 원래 안트페르펜이 제1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독립항쟁 중에 셀더강을 봉쇄를 하면서 항구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배가 못 다녀 거기까지 안 올라옵니다 거기다가 가톨릭 스페인 쪽에 등살 때문에 암셀담으로 이제 수만 명이 이주해오고 해서 암셀담이 1600년 기점으로 인구 9만이 넘었어요 안트페르펜은 8만 10몇 만이 절반으로 딱 분질러져버립니다 그리고 해상무역을 독점을 해요 암셀담이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중산층이 두꺼워지고 부위축적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이런 미술품 거래가 활성화됐던 가장 중요한 원인 그러니까 이전에는 귀족 왕족들이나 그림을 주문하곤 했었는데 이제는 시민들이 집에 방마다 그림을 하나씩 붙여놓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증 다음에 또 교환하고 또 팔고 돈 생기면 또 하나 새로 사고 이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예술가들도 화가들도 자신의 전문 분야를 더 쪼개기 시작하는데요 정무원화만 잘 팔린 건 잘 팔린 건 아니고 네덜란드 풍경화 풍경화의 황금시대가 바로 17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알레오리 교훈 그림도 많이 팔렸어요 잘 안 팔린 거는 대형 재단화 종교화들이 잘 안 팔렸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주문 줄어든 이유도 있었지만 프로테스탄트가 제가 기본적으로 종교 미술을 탄압을 했습니다 많이 박해를 했었죠 그래서 종교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많이 거래가 됐었는데요 가령 정물화 같은 경우도 다시 세세하게 쪼개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식탁정물 있잖아요 식탁정물 모래시개 정물 그 다음에 꽃병 꽃정물 그 다음에 사냥정물 그 다음에 프렁크정물이라고 해서 아주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지만 화려한 세공품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거기에 화가 얼굴이 비칠 정도로 프렁크정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정물 중에서도 아 누구는 레몬 껍데기를 정말 잘 그린다 그리고 은쟁반에 비친 레몬의 그림자 이게 탁월하다 하면 그 사람은 필렘 클라스 좋은 가든가 레몬만 쭉 짜고 그리는 거예요 쭉 짜고 그렇게 전문화가 됐고요 풍경화에서도 풍자 풍경 둔덕 풍경 그 다음에 운하 풍경 그 다음에 가까운 바다에 떠있는 배들 해양 풍경 풍경화도 장르가 몇 개에서 수십 개로 쪼개지면서 다 전문 분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의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극한까지 미루고 나가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화가들이 몇 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진주 귀고리 소녀 그 퍼미르 같은 경우도요 보면 막 전율이 일어날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팔 수 없는 그림 잘 팔리는 그림 대부분 다 잘 팔렸고 종교 주제는 마다했습니다 십자가에 십자가에 피 흘리고 이런 거 부엌에 걸어놓고 시켰어요 그런 거 안 걸어놓습니다 부엌에는 과일 정물 포도송이 이런 거는 그랬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보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고 또 세속주의가 심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종교화 같은 경우는 주로 성당에 걸릴 수 있는 큰 대작들이기 때문에 뒤로 밀리고 정물하는 풍경화 혹시 이 시기를 그러면 회화 영역의 주제들의 다양성이 만개하는 그런 시기로 봐도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전에 미술의 역사에서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던 새로운 소재 주제들이 막 폭발하듯이 튀어나온 그런 시기였어요 그게 그 중심지가 바로 암셀담이었습니다 물론 위트레시트 위트레시트에는 카라바지오를 추종하는 화풍을 추종하는 카라바지시티들이 운집해 있어가지고 명암법이 그쪽에서 활발했고 렘브란트도 일부 수용을 했었죠 지역마다 특징이지만 다양한 주제 소재의 발명 이게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물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벤스의 그림에서 여성은 곡선이 아름다워 다 지난번에 보셨습니다만 여성의 육감적인 관등미를 이렇게 아주 독특하게 표현을 했죠 이렇게 있는 것인데 이 여성의 몸매에 남성의 근육질을 가미시킨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레드상스 거장들은 성모 마리아를 그릴 때 남자 모델을 썼어요 남자 모델을 벗겨놓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여자 얼굴을 얹어놓고 여자 옷을 입혔습니다 미켈란젤로 가 남긴 소묘들을 보면 여잔데 가령 시티넷 천장에 들어가 있는 무녀들 있잖아요 시빌레 시빌레들이 다 남성의 몸뚱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위에 여자 머리를 얹어놓은 겁니다 레드상스 거장품 아니야 바로 그 시대 때도 그 유행이 거의 한 80% 정도가 남성 모델을 썼습니다 세베스는 리치 다 남아있고요 그러면 왜 물론 여자를 앉혀놓고 그린 경우도 있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남성을 썼는데요 왜 그랬는데 도대체 첫 번째는 여자 여성의 인체에는 아름다움의 비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그 당시 확신이었어요 남성인체는 아름답다 여성인체는 아름답지 않다 비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느냐 다 하느님 때문이다 신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모습과 똑같이 남자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아담 갈비떼서 하와를 만들어내셨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아름다움 완전한 아름다움의 표상이 바로 신입니다 신성한 아름다움이에요 그리고 신성한 아름다움을 그대로 판박으로 찍어낸 것이 남자예요 남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모습을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남자를 만들어내실 때 신적인 비례를 활용해서 똑같이 만들어내셨다고 그러니까 남자의 인체를 잘 연구를 해보면 거기서 신성한 비례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레오나로 다빈치 친구였던 루카 바추올리 의 대 디비나 프로포티오 신성한 비례 르네상스 특히 15세기 16세기 대부분 미술 문헌에서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몸매 루벤스가 왜 남성의 금융을 가미시켰느냐 아름답게 하려고 그래서 여성은 곡선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때는 없었어요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약간 비난의 여지가 있는 얘기인가요 이 물음을 제가 한번 다른 표현을 해보면 르네상스 시기는 보통 고전의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중세의 성화나 이런 그림들 보면 대체로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아주 간열인 고통받는 그런 그림들인데 르네상스 그림들은 고전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리스 시대 그리스 시대가 완벽한 남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던 거고 실제 그리스 시대 여성은 인격적 존재로서 전혀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종의 남성들이 언제나 거래 가능한 하나의 재화였던 그런 존재였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 시대 여성은 아름다움이 대상이 될 수도 없었고요 남성만이 아름다움이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혹시 신성한 아름다움 신성한 비례라고 하는 것이 고대 그리스 시대 때의 건축 형사에서 드러나는 거라든지 조향미 이런 것들 고대 그리스에는 여자를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름다움의 신이 바로 아프로디테 고요 그 다음에 프리네 플라톤 1화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여성 최고의 아름다움 그런데 그게 크리스탄들이 남성의 아름다움을 강조를 하면서 뒤집혀보는 거죠 그리고 르네상 시대 때 고전적인 아름다움 고대 그리스의 조형을 부활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비레이 규칙인데 그 비레이 규칙이 바로 한쪽 발에 체중을 실은 자세 콘트라포스토 의 재발견 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부활 미술에서는 고대의 부활이 뭐냐 신화 주제 주제의 부활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조형적 부활인데 조형적 부활은 고대 거장들이 남겨놓은 작품들 로마시대 카피가 된 것 그 도상 유형을 본뜨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아름다움은 규칙으로는 콘트라포스토 한쪽 발에 체중을 신는 자세 도나텔로의 성 마르코 오르토디 산 위켈레 피렌체에 있는 거기에 벽감에 들어가 있는 성 마르코 거기서 최초로 부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고전의 부활 이러면 너무 애매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떤 식으로 수용이 되고 또 리바이벌 되는지 이런 관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우리 플로에 계시는 분들 벌써 예 우리 방금 손을 드신 선생님은 제가 오늘 오면서 지하도 서 맞는데 저는 모르고 지나가는데 우리 한교찬 시인이시죠 오늘 거기 우리 한교찬 시인의 시가 또 이렇게 걸려있더라고요 흰 파도 이렇게 해서 아주 그때 그 파도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을 잘 이렇게 표현해낸 것 같아요 혹시 가시다가 지하도 내려가시면 걸려있는 시들 한번 보시고 한교찬 우리 선생님의 시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대맹동에서 온 한교천입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 개념상으로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에덴 동산에나 아담과 이프 여기 보면 뱀 있잖아요 뱀은 사악함 유혹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림에 보니까 코끼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코끼리 무릎 없는 코끼리 이렇게 코끼리가 많이 나오던데 그 코끼리는 뭘 뜻하며 뭘 상징하고 뭘 나타내기 위해서 코끼리 그림을 그렸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코끼리는 신비의 동물 신화적인 동물 상상의 동물 그래서 유럽에서 보통 인도 쪽에서 코끼리가 오르기 했잖아요 아프리카 쪽에서 그래서 고대 문헌에는 많이 등장하는데 북유럽에서는 코끼리 실물을 볼 기회가 아주 평생에 대부분 못 보고 죽은 거죠 렘브란트는 화가로서 에덴 동산에 노아이 방주에 분명히 이런 코끼리가 들어갔을 거다 그래서 미술의 한 소재로서 화가가 무조건 코끼리를 보고 실제로 봐야 된다 그리고 보고 그걸 이제 기록을 남겨놔야 된다 또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의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잘못된 지식들이 있긴 했지만 그거는 모든 동물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사자 사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사자는 꼬리를 빗자루로 쓴다 그래서 걸어가면서 자기 발자국을 꼬리로 지운다는 거예요 사냥꾼 악마 악마가 자신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꼬리를 활용해서 발자국을 지운다 이것이 바로 신적인 지혜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직접 동물원에 가서 확인한 결과 빗자루를 안 씁니다 렘브란트도 아마 비슷한 거 아니면서 코끼리를 보러 구경하러 갔던 것 같습니다 미술 기법 중에 임파서트 기법하고 키아 로스쿠르 기법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렘브란트 이후에 이런 기법으로 그림 그린 화가가 혹시 있으면 작품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유아틱한 질문인데 화가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미켈란제로 보나로티 이러면 미켈란제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가면 다빈치 부르고 렘브란트 판레이너 렘브란트 이렇게 어떤 작가는 이름을 부르고 어떤 작가는 성을 부르는데 그 기준이라든가 그 이유가 뭔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아주 유아틱한 질문인데 선생님 혹시 여기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부르는 건 자기 마음대로고요 그 다음에 별명을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가족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받은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카라바조 같은 경우는 원래는 미켈란젤로예요 카라바조는 지명이고 미켈란젤로입니다 근데 미켈란젤로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그냥 카라바조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만테냐 원래 딴 이름이 있는데 만토바 출신이라고 그래서 만테냐라고 하고 베로나 출신이라고 베로네제라고 부르고 그냥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불러요 그래서 그 당시 익숙해졌던 이름으로 기록들이 남게 되고 그 기록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 기록이 미술사회인데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규칙이 없어요 규칙이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 키아로 스크로요 키아로 스크로는 다 아시겠지만 키아로 클리어라는 뜻이고요 밝다 명료하다 스크로 어둡다 명암법을 명암법을 키아로 스크로 이렇게 붙여서 말하는데 명암법이라는 것은 빛이 있다 어둠이 있다 모든 그림에 밝은 부분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잖아요 밝고 어두운 부분이라고 해서 명암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소개했었던 삼성과 들릴라 그 장면이라든지 아브라함과 이삭 이삭의 희생 장면이라든지 엠마오의 만찬 아까 제가 다 차례대로 소개했던 작품들인데요 이런 작품들이 대표적인 키아로 스크로의 소재로 불리고 있고 그 다음에 키아로 스크로가 온라인의 구성기법으로 우리가 대부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프랑크트 화가 아담 엘스하이머라고 야경을 잘 그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갈릴레오 이후에 바티칸에서 화가들을 고용해서 천문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달도 그리고 해도 그리고 목성도 그리고 밤에 관치를 하는 사람들까지 같이 포함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주의 조화롭고 질서 있는 운행 신의 섭리 그래서 그런 걸 연결시켜서 종교적인 의미를 거기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을 그레고리우스 리억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제 그게 케플러를 가지고 왔는데 케플러는 사실 내쳤지만 그 이론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아직도 율리우스 리억 쓰잖아요 그런데 서방교회에서는 그래서 한참 낭뜨 측령 프랑스에서 학리사세 우리가 루벤스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신교 구교 사이에 갈등이 심할 때는 야 우리 그레고리우스 리억 그레고리우스 교황 우리 그레고리우스 리억 안 쓴다 프로테스탄트 안 썼어요 프로테스탄트들이 오늘날이 그레고리우스 리억을 받아들인 것은 카톨릭보다 100년이 늦었습니다 이런 지역적인 편자도 좀 있었고요 어쨌건 대답이 장화해져는데 명암법 천체 그림 야간 화재 그림 이집트로 피신하는 성가족 야간 분경화 이런 그림들 전부 다 모이고 그 다음에 특히 중세시대에 중세시대에도 아주 드물게 그런 모티브가 나타나기도 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갑자기 하늘 장막이 쪼개지고 어둠이 그 장면 전체를 깜깜하게 표현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전통들이 사실은 하나로 정리되어서 렘브란트에서 교통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게 대부분 렘브란트를 계승한 사람들도 있지만 루벤스를 바로 계승한 경우도 있었고 특히 카라바조가 카라바조는 제자를 하면도 안 키웠잖아요 그렇지만 나폴리와 위트레스트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에도 카라바조 화파를 자처하는 카라바지스티들이 창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계승해서 계속 그러니까 렘브란트 렘브란트를 직접 계승한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경로로 또 명암법이 확산이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오늘 이천당교사는 정청일입니다 오늘 교사님 너무 전문적인 강의가 너무 너무 와닿았어요 그림이 너무 좋았고요 아마 앞을 또 미술관에서 보면 또 한눈이 밝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첫째 원장님이 우리 좀 어렵다고 시민을 카셨는데 제가 볼 때는 콩나물에 물은 줘도 물은 흘러가도 콩나물은 크듯이 아마 우리 시민들의 정신은 항상 클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그렇게 느끼고 또 서당계 3년에 풍으로 얻는다고 저도 한 10년 나온 지 한 10년쯤 듣고 나니까 나뭇구리가 항상 물을 향해서 가듯이 저희의 세포와 모든 정신이 어떤 인문학 쪽으로 정신이 켜가는 것이 느껴져요 어렵다 하는 사람들도 아마 그런 걸 느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대구시인의 제가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돌아다녀 보면 문화적이 너무 무식 상태에 있어요 실제로 기독교가 처음 돌을 지키지 않는 개산성당이라든가 의회관에 있는 출국인은 가실성당이라든가 전주에는 전동성당이라든가 명성당이라든가 정말 전통적인 우움 여자의 우움을 상징하는 성당의 구조가 딱 맞는 이제 요즘에 지는 교회는 전부 다 뭐랄까요 어떤 구분은 없어요 이게 종교의 타락입니까 예술의 타락입니까 이것 하나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피카소가요 모든 예술은 거장은 훔치고 암모초는 뺏기고 어차피 예술은 창조가 없고 뺏기는 거다 했는데 그 말씀들이 어디서 해야 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시즌 5 보면 옛날 이집트부터 고대의 모든 그리스부터 했는 것이 창조가 아니라 의음은 패러디 문학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패러디 영사적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패러디를 어떻게 정의하실는지 혹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받을까요 여기에 나도 국민의힘은 베끼는 거다라고 표현했다고 하시는데 예술 자체가 모방과 창조 두 개가 선사하는 것이라든가 선생님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고요 제가 도저히 대답할 수 있는 경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피카소는 고전 거장들을 섭렵했지만 다시 이제 그걸 갖다가 털어내는데 평생을 마쳤다고 그러잖아요 8살 때 라파엘로처럼 그렸다 그렇지만 평생 그것을 털어내고 다시 어린아이처럼 그리는데 평생이 걸렸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인용하신 말씀은 난 발명하지 않는다 가져올 뿐이다 하늘 아래 새것이 없다 그런 얘기 같은데요 그리스 글쟁이 중에 이제 칸사키스라고 있어요 칸사키스 칸사키스 크레타의 묘비가 있는데 그 묘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원하지 안다 난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 근데 자주 이제 인용되는 묘비이지만 그게 그리스 조르바라는 책과 그 다음에 영혼의 자서전 이라는 이제 사후에 출간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읽어보고 그 그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원하지 원하지 안다 두렵지 않다 자유다 이 얘기는 힌두무사의 에피소드입니다 힌두무사가 땜목을 저어가다가 금류에 휩살렸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추락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졌는데 점점 빨려들어가고 결국은 도저히 헤어날 수 없어요 바로 앞에 절벽이 있어요 그때 노를 집어던져버려요 그리고 노래합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원하지 않는다 두렵지 않다 자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간사키스가 자기 묘비명에 그 색일 때는 힌두무사와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그 두 권의 책 여러 차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원하지 않는다 두려움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구원을 구원을 원하지 않는다 거기서 이제 목적을 누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됩니다 난 괜찮아 난 원하지 않아 이건 말이 돼요 그렇지만 서양어에서는 반드시 삭격이 필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무엇을 이란 것이 누락이 되어 있고 그것을 채우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물음표가 달리는 거예요 구원을 이란 것이 답입니다 두 권의 책에 그 얘기가 나와 있고요 두렵지 않다 죽음이 자유다 마지막 말이 나는 자유다 인데요 무엇으로부터 자유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그 대목은 크리스틴 조르바에 나옵니다 자유로부터의 자유예요 자유로부터의 자유가 뭘까요 구속입니다 크레타인으로서 칸자키스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평생 자유와 실험했습니다 투쟁했어요 한 줌의 흙을 크레타의 피가 젖어있는 흙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종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칸자키스가 원한 것은 구속이었어요 신성한 구속을 자유로부터의 자유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구속이라는 표현 대신에 자유라는 말로 구속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하신 질문 질문에 대해서 그 문장 나는 자유다 그 다음에 괄호라는 답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회장님 충분히 답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질문이 없으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저희 원장님께서도 처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입문 강좌 내용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주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언제든지 그런 개인적인 의견들은 저희 원에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기획하는데 최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담기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년이 넘게 한국에서 출발해서 지금 서구를 돌아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고 있는 게 서구로 따지면 이제 근대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사실 20세기는 거의 한 세기 동안 서구의 근대담론을 가지고 모든 학문 영역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들도 우리들도 대한민국에서도 모든 학문의 영역에서는 이 근대담론 서구 근대담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 우리 한국 사회 지성사회에서도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싶을 정도의 사람이 책을 하나 냈어요 경희대학교의 교수인데 거의 천쪽에 가까운 책입니다 엄청나게 방대한 그런 책인데 붕세의 날개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 제목 붕세 장자에 나오는 붕세 아시죠 시베리아에서 출발해서 이 동남아시아까지 전체 다 덮어내는 그런 크기를 가진 새인데 붕세의 날개 해서 문명의 진로 오라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서구의 근대담론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우리 세상에 적용시키고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여전히 사대주의 식민주의 사관 등등 혹은 제국주의의 피해자 이렇게 해서 늘 열등감만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거 없냐 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폐쇄적 민족주의 등장 거구주의 이렇게 혼재한 그런 상황에서 김 교수가 이 책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 서구 근대담도는 바로 이 팽창의 문명이다 우리가 근대의 사상에서 들여다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르네상스 시기 출발하는 그 대항해 시대부터 이 유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팽창해 나갔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21세기 들어오면서 이미 혹은 그 전에 이미 서구 중심의 팽창의 문명은 바로 내장형 내장 문명 이제 이 사람이 새롭게 만들어낸 용어예요 안내자에 장자 길장자 해가지고 내장 문명 바로 이 동아시아 문명으로 문명의 진로가 이제 이렇게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 써놓은 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책은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서구의 담론에 너무 이렇게 익숙해 있거나 빠져 있거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우리 한계 그런데 우리 안에 이렇게 엄청난 것들이 있다는 걸 왜 우리는 지금까지 모르셔야 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 그냥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민족주의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정말 서구의 이 팽창 문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 때 바로 우리의 것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거 안 아느냐 라기보다는 지금 우리는 바로 우리 지금 21세기 우리 한국인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 주저하고 만들어냈던 그 근원이 바로 이 서구의 팽창 문명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알아야 알아야 바로 우리 것이 무엇인지를 또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 그게 이제 저희 모교철학원 전체의 털입니다 그래서 뭐 하반기부터 해서 이 서구 근대 팽창 문화가 어떻게 이 인문학 영역에서도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정교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792회 2021년 상반기 마지막 모교철학 인문포럼 우리 노성도 인문학습원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길게 강의를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답변 해주신 우리 노성도 인문학습원 교장선생님께 다시 한 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